자, 이제 다른 선수의 세미파이널에서 만났습니다. 이 선수는 그냥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또는 좋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냥 효과적이고, 아주 좋아하고, 여기가 마루입니다. 방금 전에 또 4강에 진출하게 된 한 명의 선수가 탄생을 했는데요. 굉장히 멋진 게임, 그러니까 상대를 효과적으로 부수는 게임뿐만 아니라 보기에 재밌고 정말 플레이스타일이 멋진 이런 선수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조성규 선수, 안녕하세요. 조성규 선수의 플레이스타일이라는 부분, 정말 이 부분은 상당히 멋진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게임을 보면 제일 재밌는 선수가 조성규 선수다라고 꼽고 계세요. 심지어 조성규 선수가 잘해야 e스포츠가 더 발전할 것이다, 뭐 이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마루의 형식이 정말 멋진 플레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아마 그 플레이스타일을 보면, 그 플레이스타일이 더 좋고, 그 게임이 가장 즐거웠고, 가장 재밌고, 그리고, 그 점이 정말 재밌고, 그 점이 정말 재미있고, 그 점이 너무 재미있고, 그 점이 매우 재미있고, 그 점이 매우 재미있고, 그 점이 모두 말이죠. 그 점이 더 좋고, 그 점을 더 좋고,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질문할까요? 제가 공격적이고 들이대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우승도 많이 하고 하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 포르투스 선수만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데요 그 되게 올인 좋아하는 토스트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김병덕 선수나 장미철 선수하고 두 명 꺾어갔죠. 본인도 공격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들이 그렇게 먼저 올인하는 선수 만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 시즌에 두 명의 프로듀스, 두 명의 오펜스러운 프로듀스, 엠씨와 덕끼리의 프로듀스는 공격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루가 그 플레이어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공격을 하고 싶은데 먼저 오니까 참아야 돼서 되게 좀 힘들어요. 참는 게. 그래서 이 시즌에 대해석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프로듀스 플레이어를 먼저 올인해서 그 시즌에 대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시즌에 대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시즌에 대해석은 마루가 그 시즌에 대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 시즌에 대해석을 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듀스 선수들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백동준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좀 중요한 길목마다 이렇게 발목을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의 손으로 복수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밖에서 막 지금 경기하고 있는데 아니면 그냥 확 신경 안 쓰이게 딱 떨어지는 게 더 편할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마루와 디아를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만나면 디아를 좀 흘렀 마루의 방향으로 디아를 약간 흘렀 마루의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질문했을 때 혹시 마루와 디아를 부르기 위해 한 번에 자신의 손으로 부를까 싶어요. 아니면 혹시 디아를 부를까 싶어요. 아니면 디아를 부를까 싶어요.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오셔서 저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대1 자신 있어요? 몇 대 몇 쪽으로? 3대1로 6대1로 자신 있어요. 그래서 마루가 첫번째 뱃을 준비했어요. 뱃을 다시 만나고 오니의 손으로 쥐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뱃을 봐도, 뱃을 3대1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뱃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어요. WCS 시즌2 스타릭 우승 이후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해외에 나와서 해외 팬분들도 만나보고 관중 함성도 들어보고, 국내 팬들도 밤새서 지켜보고 있고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기가 늘었구나 라고 실감을 하시는지 WCS 시즌2에 참가한 후에 한국에서도 외국 팬분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 위해 한국 팬분들과 다른 느낌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한국 팬분들과 다른 팬분들과 함께 외국 팬분들과 함께 외국 팬분들과 외국 팬분들과 함께 외국인의 이름을 외국인의 아이디어를 외국인으로 그리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잘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 팬분들과 같이 돌아가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에 4강과 결승까지 짧게 일정이 남았는데 거기서 포부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토스한테 전멸추적자 다 졌는데 백동준 선수가 올라와서 한번 막아보고 싶어요. 마지막 말은, 블링 스토커와 같은 시즌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어 다시 만나뵙니다. 디어는 그 스토커의 빌드 오더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도전하여 그들이 그 스토커의 빌드 오더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감사합니다.